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최종 미션곡 사랑근호 음악 주세요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최종 미션곡 사랑근호 음악 이승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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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사랑해 넌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발숨이 멍들고 맘에 눈은 멀어도 다시 또 밝힌 그 자리로 사랑해 또 사랑해 정벗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간다 왔을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간다 최종 라운드 곡 사랑근호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 사람이 진짜 바비킴이다 생각되는 분의 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셋 둘 하나 그만 자 이제 히든승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바비킴은 과연 몇 번에 있었을까요 다음 노래 따라간데 그분의 연락에 그분의 연락에서 그분의 연락을 열어리 그분의 연락을 열어리 그분의 연락에 그분의 연락에 두晚에 그분의 연락에 한 방에 고개도 굽며 사랑 앞에 난 또 서 있다 온 사랑해 널 사랑해 제멋대로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고 왔을 때처럼 한 방에 공부 없이 떠나가도 모른 척해도 나를 눌러돼도 사랑은 다시 또 온다 그래 아직 내가서 믿는다 사랑은 다시 또 온다 최종 라운드 미션곡 사랑그롬까지 들으셨습니다